크리스트가 레이어드 중추구역에 레이븐을 파견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아마도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사일런트 라인에 관계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겠지. 그 관리자가 남긴 데이터에서 어느 만큼의 정보가 얻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, 만에 하나라도 유익한 정보를 크리스트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. 이번 작전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. 크리스트가 보석한 레이븐의 제거, 관리자가 남긴 데이터의 입수이다. 데이터를 알아내는 작업은 우리 회사의 공작부대가 수행한다. 적 레이븐을 제거할 것을 부탁한다. 시스템 하소스 적 레이븐을 제거한다. 에이터를 알아내는 작업은 우리 회사의 공작부에서 격디가 있습니다. 수행의 공작부에서 격디가 우는 기간을 정보를 보자다. 기간을ils아보니, 이동해줘서 격디는 제거하다. 정보를 지지지 않는다. 연 아니, 이거 쓴다. 외부로부터 해지하네. 미라주의 추격대. 역시 온건가? 여기는 무살드. 적인실 확인. 현시겜으로 제거하겠다. 탱 커맨드맨트. 라즈. 이쪽은 장전을 속해하겠다. 승리. 아아아아악. 승리. 비워드릴리 내가 직접 싸우는 건 예정의 일이지만 도움말고 있습니다. 모든 적을 격파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목표 달성. 모든 적을 격파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목표 달성. 목표 달성. 8-13-17-14-75-21-25-35-L-VP-R-A-L-E-W. 웅. 즈시. 목표 달성. 5-24-6-27-28-5-2-6-33-5-7-6-7-8-6-7-8-6-8-6-8-6-5-9-8-6-4-4-9-8-6-5-9-8-6-6-0-8-6-8-7-6-8-6-8-6-7-6-8. 감사합니다.